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나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부부는 한달에 한번씩 박도워로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이 8월 박도워로 진행하는 날입니다 1박 2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첫날은 안동을 경유해서 청송에서 1박을 하고 둘째날은 영덕을 경유해서 출병구도를 타고 석초까지 갈지 아니면 삼척에서 태백 방향으로 이동을 할지는 내일 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응암효교서를 경유해서 안동 그리고 청송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어 우리 준비 2시간 나와서 새차까지 공기압 체크 등이 들어와서 11시가 다 됐는데 많이 오진 못했어 근데 급하지 않게 또 뭐 슬슬 가지 뭐 급하게 뭐 있어 제가 그럼 부담 없이 가도 돼 뭐 청소까지 못 가면 뭐 아무도 자지 뭐 안됐는데 아 다 축소 예약을 했구나 안되겠구나 자 곧 응암효교서에 도착합니다 자 여기도 바이크 모임 장소이긴 해 근데 우리가 뭐 자주 안 와서 그렇지 여기도 많이 모여 오래간만에 오네요 응암효교서 자 응암효교서에 도착했습니다 응암효교서 응암효교서 여기 라면 있다 여기 하나야 주민 여기서 하자 라면하고 김밥 응 라면하고 김밥 주민할게요 라면하고 김밥 응 라면 김밥 자 편안히 맛있네 여기가 라면이 편안하게 맛있어 자 이제 점심 먹고 안동으로 출발 엄청 좋습니다 자 해가 아이고 더워 출발 출발 고 자 여기는 어 예천 예천읍의 어느 마을 마을길이구요 오늘도 기온이 높은데 어 그래 이런길 좋아 아 좋다 풍향도 좋고 나무양도 좋고 뱀 조심해 요즘 뱀 아주 고개 올라왔어 좀 쉬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안동원까지 30km 남았어 응 잘 쉬었네 이런데서 쉬는게 좋아 시원하니 맞아 바이크가 좋아 바이크 많이 누를 수 있는 슈시 가자 자 갑니다 안동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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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했는데 안동으로 저기 34번국도 아 간단히 먹을 수 있는거 있나요? 뭐 아 아 그쵸 아까 거기서 아침을 안 먹어서 아잠을 먹었죠 뭐 아 아 자 아 아 아 좋죠 뭐 미리 내가 시식을 한번 해봐야죠 뭐 하하하하 네 알았어요 네 네 네 으 으 어우 높네 박스로 된거 사야되는데 야 우리 배달하는 사람은 잘못 알겠는데 괜찮아 뭐지 샤인머스키 샤인머스키 어 이거 하나 사고하자 딱 이게 좋겠다 좋다 가자 이거 사자 응 이것도 사다 줄까 바이크 기름 저거 바람들때 바이크 바람들때 쓰면 될거 같은데 왜 빨리 와 들고 갈 수 있겠어 응 괜찮아 옷이 내놔 위에다가 아니야 내가 내가 안고 갈게 안고 갈 수 있어 응 오리아저퍼 도착 잘 들고 있어 박스 응 오리아저퍼 도착합니다 다 오리아저퍼 도착했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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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탔어 오기 오기 오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오기 아 이거 가깝네 가깝아 경북 지역에서는 최고 맛있는 오리 백숙 오늘은 사장님이자 씹메뉴 흑재소스로 만든 오리 주물락을 시식할수록 주셔가지고 기대되네 가자고 손 씻어 손 씻고 갔는데 무슨 미지근한거 두 바퀴는 모두 하나 다 맛있게 드시고 알람으로 계세요 메뉴당 초등학생 공사가 다 끝나서 보자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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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가 있는 거 좀 크기가 나고 영원토리 좋으니까 한 겸 알았으니까 오늘 전혀 다 먹었다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우리 아저씨하고 가까운데 차 한 잔 마시러 가자 월년단 시그루트 메뉴 안동 대마역대 오리아리에서 지금 뭘 먹고 왔어요? 우리가 마약 먹은 오리 먹고 왔는데 대마역대를 먹는다고 완전 마약 중독자 준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 아 진짜 하하하하하 로봇 사이버 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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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잘 갈라지는구나 시원합니다. 뭔가 시원해지고 있어요 어 그러네 다리 동네 멋있네 응 멋진데 응 멋있어요 영독 금방 가겠어 인동교 환경 좋고 이 정도 오니까 시원하네 그러게 어때요? 시원해요 너무 시원한 거 좋네 응 응 갑니다 여기 진짜 좋다 코스가 응 코스 좋아요 어 어떠세요? 으 어 아 으 으 으 으 도루스!' 도루스! 도루스! 달개오스 공연 주차장인데 너무 환산하다 달개오스 어디야? 없다 저녁먹을 시간 달기약시터 주변에 객수집이 많은데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그쪽 각인도 그렇고 여기 주변을 여기 빼고 먹는 걸로 하자고 여기 온추 물이 너무 좋다 숙소까지 온천히 나오니까 너무 좋네 멸치유스 멸치유스 맛있겠다 맛있겠네 얘기 안해요 파우고 얹어서 먹어 잘 얹어서 자 음 생각해도 괜찮네 요리 다 구연성이에요 응 고맙습니다 이거 뿜뿜